지금 마음이 안 잡힌다 그래. 마음이 안 잡히고 일도 손에 안 잡히실 거고 지금 다 중부 난방으로 다 정리 정돈이 안 돼 있는 지금 현 상태래. 근데 뭐부터 건지고 뭐부터 만져야 될지 모르겠는데 할매가 일단은 본 직장은 있어야 될 것 같아. 다른 데를 가자니 뾰족한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사업을 하자니 은근히 소심함이 있어서 어려워. 그리고 동업을 하자니 솔직히 귀인덕이 좀 없고 인간덕이 좀 없잖아. 지금 그렇지 않아? 여자나 남자나 해서 나를 도울 사람이 없단 말이야. 그렇다고 해서 윗사람 찾아가고 비빌구석도 없다 우리 대주야. 그렇지? 그래서 현재로서는 사실 본인이 지금 만사가 다 싫어서 그러는 건데 그리고 이게 맞는 일인가 사실은 또 미래를 또 보자니 나 우리 대주 지금 나이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지 마. 좀 길게 보자니 이 일이 맞나 싶은 거야. 그렇죠? 근데 현재로서는 어디 이동을 하려고 하니까 사실 뾰족한 수가 없대. 그러니까 조금 보니 처음에 거기 갔을 때 그래도 1년은 있어보자 마음먹고 갔지 않아? 그렇죠. 그래서 좀 거기서 나가라고 지금 미는 건 아니야. 등 떠미는 건 아니고. 근데 항상 우리 대주도 보면 사람들하고 무리지어 잘 지내는 것 같아요. 좀 힘들어 그게. 난 별로 그렇게 얘기도 안 하고 사실은 막 그렇게 튀는 사람이 아닌데 이상하게 어느 자리를 가면 내 자리가 없는 것처럼 불편해. 그래서 사람들하고 그게 좀 불편해지니까 일도 사실은 조금 정이 안 가는 걸 수도 있거든. 근데 현재로서는 지금은 어디를 만약에 옮길 곳이 있고 다른 곳을 가고 뭐 이런 게 된다 그러면은 가라고 하겠고 변동이 왔구나 얘기를 하겠는데 다음 자리를 보려니까 좀 답답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게 본인도 답답하지 않아?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는 좀 이때 어느 순간부터 내가 이렇게 꼬였을까 싶은데 사실 1, 2년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 그렇지 않아요? 꼬이기 시작한 거야. 진작 진작 그랬기 때문에 1, 2년 사이부터 안 좋습니다. 말을 하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죠? 네. 그리고 이상하게 억울한 누명이라고 해야 될지. 본인은 그냥 앞만 보고 열심히 산째밖에 없는 것 같은데 항상 이야기가 들리는 거나 뭐가 무슨 일이 벌어졌거나 항상 본인 탓이 되는 경우가 있어. 그게 중상모략이거든. 주변에서 나를 그렇게 몰아세우는 거. 옛 사람하고도 마찬가지고. 이별을 할 때도 내 잘못은 크게 없어. 할머니가 봤을 때는 그래. 근데 결과적으로 본인 잘못으로 다 마무리가 돼야 되거든. 그런데 이런 얘기 조금 좀 그렇지만 올해 여자분이 좀 있는데. 만나는 사람 있는데도요? 그렇죠. 그게 조금 문제겠죠. 그러면 인연이 또 새로 들어오면서 본인 좀 헷갈리게 할 일이 있을 것 같아. 같이 살려고 마음 먹고 있어요? 네. 저희 역시 같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 오해 안 받게 조심하셔. 그게 관제야. 그게 구설이 될 수도 있고. 난감하네요. 여자 문제는 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죠. 왜냐하면 조금. 본인 흠이라고 하면 우유부단한 게 있어. 거절 못하고. 우유부단하게 흘러가는 게 있어가지고. 그런 걸로 오해 살까 봐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네. 그래서 사람을 조금 올해는 좀 조심해서 가야 되겠어. 안 받는 거야. 근데 그렇게 사실 많이 버는 것 같지는 않은데. 새로운 장소로 또 딱히 갈래니까 없으니까. 현재로서는 좀 있어보라고 얘기하는 거고. 다른 자리를 알아보대. 현재는 지금 그렇다고. 그리고 사람이 들어오면서 또 세 사람이 들어오면서 내가 잘 있던 자리도 흔들어지는 경우가 있으니. 그걸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본인 주변에 인간들이 많이 꼬이니까. 귀인은 없는데 사람은 잘 꼬여. 맞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잘 꼬이면서 그 사람들로 인해하고 내가 조금 난감한 일이 많으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거니. 그런 거 오해 안 사게 잘 하고. 잘 새해. 본인이 거짓말 완벽하게 못하는 성질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자꾸 흘려. 본인이 자꾸 흘리고. 상대가 좀 의심하게 조금 하게 만든다고. 뭐가 궁금했어요? 그냥 직업도 그렇고. 그냥 지금 만나는 분들하고 계속 싸우고 하니까 답답하죠. 답답하죠. 예전에도 여자 때문에 이혼하고 서류상이었지만 이제 다 좁이 그냥 올라왔는데 막상 여기서 계속 유혹만 당하고 하니까 그게 보이니까. 답답하니까. 그렇지. 말씀하신 대로. 답답해 우리 대주도. 운명을 한번 바꿔야 되는데. 그게 바꾸기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쩜 그렇게 책밖에 굴리듯이 같은 행로를 늘상 겪고 있는지. 그게 꼭 사람 때문이야. 우리 대주는. 이렇게 사람의 살이 작고 우리 대주를 감싸고 있어서 그래서 진짜 인간 살은 한번 풀어. 그 이야기. 푸는 게. 얘기는 들었을 텐데 쉽지 않죠? 네. 분명히 여기저기 들었을 거야. 우리 대주 답답한 마음에 여러분 여러 차례 물어보고 다녔을 텐데 분명히 이런 얘기가 똑같이 나올 거거든. 같은 식으로. 응? 지금도 또 얘기하잖아요. 여자 얘기가 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금 이렇게 본인이 위기가 생길 때 꼭 흔들리는 마음이 있을 때 꼭 그런 식으로 좀 본인을 뭐라 그래야 돼? 유혹이라고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이 한 번씩 차고 들어오니까 괜히 이번에는 예전에 다 주고 마무리하고 나왔을지 몰라도 이번에는 수정 싸움까지 가지고 힘들어하지 말고 하여튼 주변 잘 단돌히 하셔. 본인이 잘 해야 돼. 그거는. 쉽지가 않네요. 쉽지가 않지. 그러니까 만신 애들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건데 그 또한 본인도 금전 생각하면 쉽지 않고 그렇죠? 왜냐하면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서 다시 읽어내려고 하는데 쉽지 않지. 그 두 사람 싸우는 게 돈 문제가 더 많을 텐데 사실은. 큰 문제라고 얘기해봐야 본인들 성질 가지고 얘기한다고 해도 결국은 둘이는 돈 갖고 싸워야 되거든. 근데 그분도 돌싱이요? 네. 자식이 있지 않아 그쪽은? 없어요. 없어요? 본인은? 저도 없어요. 근데 아예 재혼은 아직 하지 않은 거고 그냥 동거만 하고 계시는 거야? 네. 이게 계속 보이지가 않으니까 말은 뭐 한 2, 3년이면 다 끝난다고 얘기를 하는데 계속 쏟아붓기엔 나이도 적지도 않고 제 입장에서는 이제 뭔가 시작하려면 모아야 되는데 지금 모으는 게 아니라 계속 들어가기만 하는 상태입니다. 그럼 퍼야 돼. 들어가야 돼. 우리 대주 들어오고 이제 계속 문자 오는 게 대출 문자가 계속 오는데 우리 대주님아. 그건 본인 상황이 그러고 있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남자는 여자도 잘 만나야 된다오. 나한테 초가집을 가진 남자가 운이 있는 여자가 들어오면 대가집도 키운다고. 근데 운수가 없는 여자를 만나면 대가집도 초가집으로 쪽박을 찰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여자를 만나기 전에 이렇게 살림을 차리시기 전에 좀 물어봐. 그때 물어봐야지. 언제 물어봐. 몰랐죠. 이 정도의 이치를. 몰랐지. 알았으면은 이러지 않았겠지만 이렇게 그래도 만신네 집 찾아다닐 정도면은 여쭤보고 다니야지. 궁합은 조금 보고 이 사람은 어떤지 조금 물어보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 근데 여자 문제라고 하는 게 새로운 사람도 빛이지만 지금 보니 현재 있는 여자 문제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언제까지 밑빠진 독에 물 부을 수 없으니 판단 잘 하셔야겠어. 근데 아까 할매가 그러지 단점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안 좋은 것 중에 하나일 수도 본인이 우유부단하다. 끊고 매짐이 확실하진 않아. 상대편에서 끊어주면은 뭐하지 못해 본인이 나오지만 본인이 정리정돈을 잘 못한다는 얘기라는 거거든. 그죠? 본인 성격 본인이 더 잘 알지? 네. 그리고 더 좋은 회사 들어간다고 해도 그 회사에서 본인은 솔직히 말해서 더 끌어당기는 일밖에 없으니 현존에 있는 데 조금 더 있어봐. 네. 더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하시면 돼. 알겠습니다. 네. цев